오늘 오후 1시 10분쯤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던 10대 2명이 구조됐습니다. 캠핑을 왔던 10대 황모군 일행 2명은 폭 5미터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고립되자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4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. 또 오후 4시 40분쯤에는 영월군 무릉도 원면 운학천에서 물이 불어나 20대 4명이 계곡 중간에 있는 바위에 고립됐다가 2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.